안녕하세요. 오늘은 SLI 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쌍한 소프트 아이컵이에요. 왜 쌍한 소프트 아이컵이냐? 눈을 이렇게 가려서 양쪽 눈을 뜨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. 일단은 기존에 있던 아이피스를 빼시고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딱 맞게끔 딱 전용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. 여기서 촬영을 하실 때는 이렇게 촬영하실 수도 있고 세로로 촬영하실 때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도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. 자 그리고 일단은 딱 빼시고 이렇게 보관도 용이하게 그냥 간단하게 파우치에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끝이고요. 뭐 이거 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SLI 샵에 전화를 주시면 되십니다. 감사합니다.